이데일리 TV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두산중공업, 한세시럽, LG유플러스, 이마트, 한화솔루션, NHN 한국사이버결제, FNF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LG화학, 만도, 맥스트, 푸드나무, 롯데정밀화학, 대창, DPC, 고바이오랩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CJ, ENM, 세트랙아이, 인디에프, 네이버, 삼성전기, HDC, 현대EP, 그리고 세종공업, 서현 2화까지 올렸고요. 엠티에는 파라다이스, 기아, 한온시스템, 위메이드, 더존 비지온, 한라홀딩스, 만도, 우리산업홀딩스까지 올렸습니다. 네, 종목들 옥석가리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보죠.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마트인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오프라인 매출 둔화는 온라인에서 많이 만화가 되고 있고,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매출도 회복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9월 달에는 매출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효과를 증권가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마트는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한 25만 원 정도, 1인당 지급이 되면서 사용처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출이 좀 둔화됐다라는 거죠. 7월이나 8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좋았어요. 9월 달에 일시적인 효과로 꺾인 거고, 재난지원금이 상당 부분 소진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부터는 다시 매출이 회복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SSG닷컴의 성장도 꾸준하게 가시화가 되고 있죠. 온라인 쇼핑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쇼핑몰로서 자리매김을 했고요. 중요한 이슈가 스타벅스 코리아 연결 자회사 편입입니다. 요즘에는 역세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공원 근접하면 팍세권이다, 스타벅스 근접하면 스세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스타벅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실제로 제가 주말에 스타벅스 가끔 가보면 자리 없는 데가 많아요. 저희 건물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커피숍 내에서도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너무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스타벅스 코리아 연결 자회사 편입이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의 실적을 팍팍 밀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반기에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이번 주부터 일주일간 와인 행사, 70% 할인 판매 행사, 이게 이마트 내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미 와인은 대중적으로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고가 와인에 대한 매출이 단기간에 크게 끌어올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 연말에 할인 행사 이벤트들로 인해서 이마트의 실적이 견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서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신세계그룹 쪽에서 또 논란이 하나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트럭 시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을까요? 사실은 기업의 근간을 흔들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매출이 꺾인다고 보면 리스크가 있겠지만, 매출에는 딱히 지장이 없고,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도 아니고요. 지금은 악재보다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신세계그룹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면 좀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가격적인 매력은 있습니다. 지금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제 리오프닝 관련 주, 위드 코로나 관련 주로 봤을 때, 이미용 쪽이나 음식료 쪽을 이제 더 볼 때가 됐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봤던 것들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화장품주, 진짜 많이 빠졌죠. 음식료주도 별로 못 올랐어요. 농심이라든지 상향식품 같은 종목, 이제 바닥권이고, 아모레퍼시픽은 아직 바닥 확인도 안 됐을 만큼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부분도 그렇고요. 그렇죠. 사실 당장은 안 좋아져요. 4분기까지는 실적 안 좋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가 되려면 내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주가라는 게 어차피 선반영 하잖아요. 지금까지 화장품 안 팔렸던 거 모두가 알고 있어요. 4분기까지 실적 안 좋아도 굳이 여기서 주가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음식료주라든지 화장품주에 대한 분할 매수는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둘 중에서는 화장품주가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료주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분할이 좀 있을 수 있죠. 요즘에 환율도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곡물 가격도 좀 많이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은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섹터 모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만, 굳이 뽑자면 화장품주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개인 출연 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시는 메타버스 관련 주중에서 맥스트라는 종목인데요. 맥스트, 오늘도 정말 많이 올라요. 네, 그렇죠.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긴 했죠. 조정이 좀 길었죠, 또. 그렇죠, 그래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다고 보고, 이게 상장 때 그때 메타버스 테마가 한참 불 때라서 엄청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당연히 있었고, 예고된 조정 이후의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R 원철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대표 관련 주고요. AR과 VR의 개념에 대해서 보면, AR은 증강현실, VR은 가상현실인데, 가상현실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가짜예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특수효과, 이런 건 다 가짜잖아요. 이런 게 가상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AR, 증강현실은 우리가 현실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그 현실 세계에 가상을 같이 입힌 겁니다. 제가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게, 길을 가다가 어떤 건물을 봤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고, 강아지를 쳐다봤는데, 그 강아지의 종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강아지가 몇 살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되는 안경을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증강현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상현실보다는 증강현실이 더 크게 발전하고, 더 효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MR이라고 해서 혼합현실, 그러니까 VR과 AR을 합친 개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조어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메타버스 테마가 다시 열풍이 불 것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 어제부터 메타버스 주가 강한데, 이유는 명확하죠. 메타버스 테마형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4개가 출시가 됐는데요. 출시되자마자 자금이 한 170억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메타버스 ETF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상장이 됐으면 메타버스 ETF니까, 당연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을 담겠죠. 그러면 수급 개선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부진했었던 메타버스 관련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맥스트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장비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수주 공시가 하나 있었고, 앞으로도 수주 공시가 증가할 것 같은데, 이 스마트 팩토리도 4차 산업의 주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지능형 공장입니다. 공장이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서 찍어내고, 찍어내는 게 끝이 아니라, 실제로 찍어냈을 때 이게 어떤 분량이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요. 그래서 분량이 있으면 또 그걸 스스로 변경해서 적용시켜요. 이런 과정들이 가능한 게 스마트 팩토리고, 지금 포스코가 강력하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스트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수주도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메타버스 테마주가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도 엮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엮을 수 있다는 의견이시고요. 오늘 14%대 급등력입니다. 8월부터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며칠 새 어제부터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5만 1,700원 긍정적인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기아인데, 이것도 개인 출자 분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계셨으면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그런 종목인데요. 그런 종목들만 오늘 골라오셨나 봐요. 아무래도 개인 출자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는 그 고생의 빛을 발휘할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 괜찮습니다. 반등세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악재였는데, 당장 해소는 안 됐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타 대형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 컨센서스는 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하향 조정된 이유가,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공급 차질,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공급 차질, 이런 부분이었지, 수요는 괜찮아요.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완성차 판매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급 부담 문제만 해소되면 실적은 빠르게 개선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라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을 꾸준하게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현대차가 거의 압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또 워낙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역시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뺏길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모빌리티 자회사인 휴멕스 모빌리티와 전동화 모빌리티 사업 MOU를 체결을 했어요. 전기차, 수소차에 이어서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여기까지 밸류체인이 간다고 말씀드렸죠. 몇 년 전까지는 자동차주가 같이 주었습니다. PER 10배밖에 안 되고요. 지금은 가치주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성장주죠.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신규 모멘텀이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자동차주에 대한 프리미엄은 지금 반드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완성차 업체의 추가 반등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까지 한 4거래를 연속 상승하면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약간의 차익실현매물 나오는 것 같고요. 0.36%, 약세내역 8만 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 상위 종목에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기아고요. 기아까지 마지막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주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관심주로는 성장주 중에서 더존 비지온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두 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국내 ERP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업체입니다.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기업의 생산, 물류, 재물이라든지 회계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ERP 서비스예요. 요즘 기업 자체는 워낙에 대규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들을 기업 스스로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존 비지온에 위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ERP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사업도 꾸준히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빅데이터 요즘에는 많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역시 4차 산업 중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죠. 아주 많은 어마어마한 방대한 정보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게 바로 빅데이터 사업입니다. 그 빅데이터 중심에 더존 비지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은 꾸준히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에 신한은행과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도 그렇고 더존 비지온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겠죠. 은행은 개인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더존 비지온은 기업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방대하게 가지고 있는 두 업체가 또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던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던 뭔가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찾아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은 또 성장주 순환매가 지속되는 장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꾸준하게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9월에 이제 급등했다가 시장 하락으로 조정이 나와서 가격 매력이 생겼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매력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외국계 매수세 바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대 약세입니다. 9만 3,600원인데 어떻게 보세요? 기술적 분석은요.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요. 주가가 이제 3월부터는 계속 밀렸어요. 3월부터 차익실험염을 나오면서 밀리다가 재반등을 9월에 강하게 뽑아냈죠. 4차 산업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조정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도 있지만 시장 영향이 컸다라고 봐요. 시장이 워낙에 급락했기 때문에 같이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완만하게 바닥을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폭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 9만 3,600원 정도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9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인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으로 여유 있게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9만 3,700원인데요. 매수가는 지금부터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3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조금 밑돌긴 하겠지만요. 4분기부터 큰 폭으로 또 상승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존 비즈온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